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체크체크 기야입니다. 미국 닌텐도 공식 채널에서 이번에 스위치형으로 나올 로켓 리그의 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죠. 자 다 같이 한번 가보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의 게임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 스타일은 공원에서 차를 타고 축구를 하는 게임입니다. 로켓 리그를 유명하게 만든 기본형 게임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위해서 디자인된 마리오의 차와 루이지 차 그리고 메트로이드의 차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다. 그 이후에 예술이 파란 느낌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파악합니다. 오픈인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 spentгор도 오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impressive 하는 것을 고유시가ñas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시, 네? 우주시의 mode, 예, 주의할 수 있는 variable, 귀여운 루이지의 크기를 fil bew Lance입니다. 이렇게 보수이 신고로 이렇게 하는 거 중 하나가 있고, 우주시의 선택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주시의 버전입니다. We system 개월의 주의가 최종 Genevieve이니 공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해 그게 오고, 우주시의 변화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우주시의 버전을 원하여서 우주시의 버전입니다. 두 번째 게임 스타일은 일반적인 축구 스타일의 게임이 아니라 상대편의 지역의 땅을 부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에 공을 때리는 팀의 색으로 공의 색이 정해지고 상대방의 땅을 공으로 때리게 되는데 첫 번째 때릴 때는 불이 들어오고 두 번째 때릴 때는 땅이 부서집니다. 그 부서진 곳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완전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제가 너무나 기다리던 게임이여서 그런지 너무 막... 뭐랄까요 다이나믹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 하고 싶더라구요 아우 빨리 하고 싶어 막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느낌이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착하게 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빡! 구독 빡! 다음 영상에서 봐요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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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후워!